중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수제 햄버그를 사오셨습니다. 슈퍼의 푸주깐에서 직접 고기를 갈아 반죽한 뒤 모양을 내어 진공포장한 것으로 집에서 구워먹기만 하면 된다. 그런 형태였죠. 평소에 집에서 햄버그를 만들어주시던 어머니는 그날따라 몸이 좋지가 않아서 그걸 사오셨다고 했습니다. 난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란 생각에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펜에 잘 구워진 햄버그는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난 어머니께 기분 좋게 인사를 하며 햄버그에 칼을 댔습니다. 그런데 햄버그의 단면을 본 나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식욕을 도두는 육즙이 가득 베어 나와야 할 햄버그 단면에 수많은 머리카락이 들어있던 겁니다. 머리카락은 두 개의 고기 덩어리 사이를 마치 다리로 이어진 것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햄버그 조각을 누른 포크를 빼니 그것이 고기 사이에서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날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두 가닥 정도는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고기를 갈던 중에 섞여 들어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고기의 표면으로는 단 한 가닥도 삐져나와 있지 않았죠. 누군가가 수많은 머리카락을 고기로 정성스레 감싼 것처럼 그건 누가 봐도 고의로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슈퍼에 항의 전화를 했고 그 이후로 다시는 완제품 형태의 햄버그를 사오지 않으셨습니다. 나 역시 한동안 집 밖에서는 햄버그를 먹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자르면 그때처럼 수십 개의 머리카락들이 들어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뒤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